유형별 최우수상 일반채권 혼합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0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형별 최우수상 일반채권 혼합부문 수상사는 VI 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김연수 주식운용본부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더어워즈 유형별 최우수상 일반채권 혼합부문 VI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스크는 잠시 벗어주셔도 괜찮습니다. VI 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를 맡고 있는 김연수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식운용본부는 모두 합심해서 정말 나름 훌륭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운용 철학이 책임 투자, 정석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로봇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